한주의 시작도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고 또 낮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옅은 안개나 이 안개와 대기 중에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의 안개가 사라지고 점차 더욱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내리는 양이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습니다. 오늘 낮기온은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청주도 17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낮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17도, 안동도 17도, 포항은 20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다만 수요일 밤부터 수능일인 목요일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 비구름을 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